스포 감사합니다 스포 야 아 딱 맞네 가네 헌병대 가네 아니 해병대 가네 해병대 해병대 가구요 어 누구지 이쁘니? 어 마인스타일 리얼 마인스타일 큐티야가 동시에 섹시함을 갖고있는 이런 여자 마인스타일 어? 잠깐만 대화 옆에 대시가 있는데? 대시 대시를 하겠어 대시버튼인데 왜 대시가 안돼? 핸드폰이 없나? 번호 못줍니까? 약간 저기 밑돌이에 저기 주머니에 딱 핸드폰이 있어 보이는데 저기 저기 밑돌이에 저기 어 커보이는데 저기 뭔가 주머니 뭔가 블록 튀어나온게 뭐 있어 보이는데 어 대시크하다 웃음만 딱 지어주네 드디어 한사람의 병자가 됐어요 이제 금지리지 않겠네요 너도 그것뿐이구나 승치라마 산터미같이 짜인 고기도 먹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 얘 별로 얘는 누구야 어 내 스타일은 약간 이런 스타일은 아니야 왜냐면 얘는 딱 큐티하잖아 느낌이 약간 큐티한데 얼굴은 약간 뷰티풀 군다리 아이고 군다리랜다 군발이네 어 약간 강하네 군인 느낌 확 나네 그쵸 아 남자야? 아아아아 아아아아 그렇구나 하하 아하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미안하다 어 어떻게든 졸업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 다행이야 엘런은 조사병단에 갈거지 그래 처음부터 처한 일이야 그래서 나는 오늘까지 훈련을 해왔어 드디어 놈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손에 넣었어 이제 두번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아 힘이 없었던 탓에 겪었던 그 고통을 다시는 누구에게 겪게 해주지 않겠어 그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성 정체성이 눈을 뜨는 건가? 그치 하하 하하 그치 하하 이런것도 너무 슬퍼 또 어 에휴 하하 아빠야? 아 친한 옆집 아저씨야 아 그렇구나 옆집 아저씨가 옆집 아저씨 죽는거야? 미체 아 아 부해가는구나 안돼 아니 저 옆집 아저씨 뭐야 미친 어 간다 마시적이란 이런 잔인한 닌갠들 같은다고 얜 뭐야 아 얜 뭐야 아니 미친게 뭐야 오 개쩐다 얘 뭐야 와가지고 그냥 뚫어버려 이래서 20%를 잃는구나 인구수에 캠프 캠프에서는 장비 배급소 등 다양한 시설 등이 조작되고 있습니다. 다음 전투로 진행하기 전에 장비 개발 등을 준비를 해둡시다 어디 아 이건 칼이야 이건 뭐지 은행인가 여긴 다양한 자재를 보관하고 있어 아 여기는 그거구나 강화하는 데구나 만드는 거나 어허 아 여기서 아이템도 팔 수 있네 조달 황금 아 이건 돈 주고 파는 거네 아 이건 돈 주고 파는 거네 장비를 재료나가는 재료를 사용해 새로운 장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아 여기서 만드네 신규 개발 자재와 병단 자금을 사용하여 소지하고 있는 장비를 보다 고성능으로 버전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장비 개조 도신 도신은 예리도 도신 길이 내구도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리도는 공격력 도신 길이는 공격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아 내구도가 높으면 블레이드가 잘 파손되지 않습니다 칼집 본배는 칼집 본배 가스량 가스압 교환 가능 횟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스량이 높으면 가스 게이지의 최대치가 상승하고 가스압은 가스를 사용한 이동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어허 어 교환 가능한 횟수 오케이 입체 기동 말기 속도는 거인에게 돌진한 속도 앵커 사정거리는 어 멀리서 어 오케이 앵커 강도 높을수록 거인에게 앵커를 박은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 개조할 수 있나? 소지 어? 할 수 있네 예리도 내구도 올라가네 잠깐만 빙폭성 흑금죽 아 흑금죽 파편은 또 저거다 공용이네 개조 왜 하지마 금방 좋은 거 나오나? 금방 좋은 거 나오나? 불법 개조로 영창간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야 아 나중에 보강이라고 생겨요? 보강만 일단 하면 된다고 신규 개발 예리도 이건 새롭게 만드는 거구나 아 먼지 떨이 아 뭐야 이럴수가 내가 새로 샀는데 새로 DLC 긁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재가 아이템이 필요하잖아 비용까지 필요하네 이렇게 DLC를 팔아먹다니 이런 나쁜 놈들 지금 이거 다 살 수 있네 어 야 근데 가스압이 또 낮아지는 것도 있네요 이거보단 이게 낫네 비용 500원 하나 사야겠어 지금은 사지말라고? 알겠스 야 근데 내가 잘 몰라요 이 게임을 나 처음 해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 막 하지말라 이런 거 하지마 내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나는 결국 그리고 다 똑같아져요 언제 가면 결국 어 아이템이 다 똑같아진다고 조많은 TV가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 1위에 등극했습니다 사스가 클라스 현재 내가 아프리카 웃음 랭킹 1위 뭐야 뭐야 얘 뭐야 얘 갑자기 앨런은 나와 같이 잊지 않으면 일찍 죽어 이제 더이상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아 굉장히 나한테 호감을 갖고 있잖아 아이고 진격기 아 진격의 거인이 이걸 또 해내네요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0개 감사드려요 어 뭐야 얘도 조사병단에 들어간다는데 이론적으로만 이론으로 톱이래 죽어도 발목은 잡지 않을게 이런 아이 좋아 이런 아이 이런 아이들은 대체로 나중에 가서 죽었고 굉장히 슬프게 죽어 그런 다음에 주인공이 이제 BGM 딱 나오는거지 각성 어 나중에 딱 이렇게 낼거야 스포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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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이런 애들은 나중에 꼭 죽어요 꼭 나중엔 죽더나고 나는 헌병단에 들어갈거야 처음부터 안전한 안쪽에서 일하는 헌병단에 들어가고 싶어서 병사가 됐어 이런 찌질한 자식 키도 크고 어? 얼굴은 좀 내가 더 잘생긴거 같애 그래 너 못생겼으니까 들어가나 왠지 목소리 잃을거 같애 앨런은 자기 목숨보다 우선할게 있어서 대단해 하지만 나 나는 그러지 못해 아 뭐야 얘랑 또 대화를 내일부터는 한사람의 병사나 힘을 가진 병사로서 책임을 다해야겠지 라이너 그래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도 도망쳐선 안될 때가 있다 맞지? 그래 그래서 격투스레 서 대포치급까지 계속해서 훈련해왔으니까 어? 왠지 저기 메인같다 어? 여기 좋다 딱 여기 있어야겠다 어? 나의 바라봐주고 있어 나의 디테일 크으 주인공 걷는 얼굴 봐 딱 딱 간지 느꼈다 지금 딱 시선 느꼈어 시선 느꼈어 자 그래 그래 이 자식들아 나를 쳐다보라고 너희 모두 내 것이야 크리스타 괜찮다 그쵸? 하지만 이런 여자는 없습니다 그쵸? 크흠 잠깐만 얘 아줌마야 약간 얼굴이 그쵸? 아 얘 약간 실망 음 나는 약간 얘 얘랑 저기 안에서 만나네 잠깐만 내 여자 이름 정도는 외워놔야겠어 어디 있었지? 아까 여기서 만났는데 없어졌다 안쪽에서 만나네 안쪽에서 만나네 어우 야 얘 뭐야 얘 얼굴 왜 이렇게 늙었어? 아 얘가 옆집 아저씨구나 아 그렇구나 와 반말하는 것 봐 보답을 해야겠지 이런 애는 대체로 내가 봤을 때는 주인공이 첫 번째 위기 각성 나중에 각성하는 거 말고 동료 죽었을 때 각성하는 거 말고 주인공 첫 번째 위기 때 죽는다 내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대신 희생한다 그 다음에 나중에 주인공이 어 이제 약간 입문하는 거지 그치 현실 입문 스포하지마 아 얘 뭐야 크리스타가 성적 12회 이내에 들어가서 다행이야 헌병단에 가주면 좋겠는데 봤다고? 스포하지 말라고 이것들아 스포하지 말라고 병단에 기록을 참고하여 과거에 있었던 전투를 돌아볼 수 있어 어떤 전투를 돌아보고 싶어? 아 이건 뭐 음 필요없죠 자 이제 메인스토리 진행할까요? 어우 표정 봐 오이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훈련병을 졸업했다고 해서 긴장을 풀지 마라 네? 오늘부터는 한 명이 병사로서 거인과 싸워야 한다 각오는 되어 있나? 어 느낌표 마크가 표시된 캐릭터에게 대화를 시도하면 다음 전투로 진행할지 묻습니다 장비의 준비를 마치고 다음으로 진행하고 싶을 경우는 위의 선택지를 선택합니다 가자 뭐야 강제로 보내는데? 거인들은 저렇게 처묵하는데 갈비뼈가 나와? 거인 인간을 잡아먹는 인간 형태의 거대한 존재 신장과 외모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이 인간 남성과 같은 모습이다 생식기는 존재하지 않고 번식방법 등은 불명하다 몸은 극적으로 구호온 또한 또한 굉장히 뜨거운 몸인가 봐요 인간 이에 생물에게 일절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몸의 일부가 파손되어도 1,2분 정도만에 재생한다 와우 단 후두부의 아래 목덜미에 해당하는 부분에 심한 손상을 입히면 재생하지 못하고 절명한다 야 이거 딱 오크 아니냐? 반지 제왕에서 오크가 원래 모기 약점이잖아 그래서 사망한 거인의 몸은 수증기가 되어 소멸한다 제 1장 절망스러운 미래 오오 파리가 헌병단에 들어가자고 했는데 조사병단 한다네 어 얘도 어 얼굴은 얘가 딱 맘에 드는 이거 진짜 정말 성격 왜이래 얘 말투다 흡탑녀야? 와 같이 범인되자네 아이고 대세는 뭐다? 기가 인터넷이다 기가 YP님께서 별풍선 몇 개를 이걸 또 진격의 거인 이 세 번째를 내내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아 CD값을 50% 번 아이고 부엉이님께서 아우 개마자 CD값을 한 65% 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정말 고맙습니다 기가 YP님 그리고 부엉이님 권력 없는 매니저 드릴게요 아 월 마리아를 다시 타라나로 가는 거니? 얘네들 사이에 있으니까 주인공이 진짜 잘생긴 것 같다 그 뒤로 5년이 지났다 오우 아 전화를 다짐하고 5년이 아니네 맞나? 아까 그 다짐한 5년이야? 인류의 반경은 지금부터다 어 지리구야 야 뭐야 어떻게 갑자기 쟤가 등장하냐? BGM이 더 오래 못 틀어 와우 잠깐만 어? 두 번째 까지 지금 들어온 건가? 첫 번째 벽이 아니라 두 번째 벽까지 들어온 거야? 대박이네 탈환이 아니라 탈환당하겠네? 하나도 스토리가 진짜 우울하구나 오우 시발 뭐야 이거 개 예능 게임이었네 예능 만화였잖아 이거 어 깜짝 놀래라 뭐야 저 저 행종이 뭐야 저거 거인은 많은 부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거인을 토벌하려면 목덜미를 파괴할 필요가 있으며 노리기 어려운 부위입니다 우선 다리를 절단해 이동을 제한시키거나 팔을 절단해 공격수단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와 이런 말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자막에 날아두다니 미친 거인의 부위는 데미지를 회복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파괴도 잠시 후에 재생해버립니다 재빠른 공격으로 한 번에 큰 데미지를 주는 건 물론이고 각 부위를 연속해서 재빠르게 파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위 중에 부위 중에는 파괴하면 자재를 획득할 수 있는 부위도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파괴합시다 여러분 혹시 그거 됩니까? 팔 때리고 자재 얻고 다시 팔 재생시킨다면 팔 때리면 자재 또 얻습니까? 중복으로 혹시? 너무 잔인한 생각인가? 운이 없게도 거인에게 붙잡혔을 경우 세모를 연타하면 재빨리 탈출합니다 실패하면 거인에게 잡아 먹혀 게임 오버가 됩니다 안 돼? 타밍하려고 어우야 잠깐만 목표가 왜 이렇게 많아 팔을 먼저 노리래 어우 됐어 팔 노렸어 갔나 사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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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야 내려놔! 내려놔 이 고사! 와 지리네 아 벌써 잡혀? 어? 나 체력 뭐야 체력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아 체력 먹으라는 거구나 아 이게 뭔지 알았다 됐어 갔나 부스터! 목덜미! 됐어 목 뭐야 목덜미에서 앵커 사출? 등 뒤로 서네 등 뒤로 서네 간다 어 어 해냈다 이게 타이밍이 있어요 맞춰야되는 타이밍이 좀 어 처음에 좀 얼음 개 망신창이 망신창이 나냈어 어 어? 나 회복이 안되는데? 뭐야 이 상태로 해? 거인의 공격으로 빈사 상태가 되면 이동 속도가 느려지고 점프를 할 수 없는 등 행동에 제한이 걸립니다 빈사 상태 때는 일정 시간 지나가는 회복량을 먹으면 됩니다 다 먹었어 빈사 상태 중 거인에게 공격을 받으면 엑셀 타임이 발동합니다 어 어